오늘은 여자친구를 위해서 사탕을 만들어 볼게요. 나 입더빙 해야 되냐? 물, 설탕, 물엿 넣고 보길보글 끓여줘요. 계속 계속 저어요. 여기야 나 열심히 하고 있어. 한 방울, 투방울 오 색깔이 진짜 달고 나갔네? 어느 곳이 우리 자기가 좋아하는 핑크핑크 색소 투하! 쉐킷 쉐킷! 아 뜨거워! 사람이 머리를 써야지 말이야. 팔이 짰나봐요. 장갑이 작네요. 쉐킷한 걸 뿌리고 거주 받은 슬라이브. 뭐 하는 거지? 수제비 뜨는 건가? 쉐킷 찍고 있지? 그리고 욕하는 것도 찐가? 한 땀 한 땀 수제비를 붙여요. 근데 이게 되네? 괜찮은데? 음 그만해. 그만하려고 했어. 수제비 반죽이 남았나 봐. 꼼데 가루 성도 얹은 줄이야. 잎사귀도 만들어준대요. 밥 먹고 이것만한 예쁜 장미의 잎사귀가 생겼어요. 인정하기 싫지만 잘했단 말이야. 근데 오빠 내 맘 알지? 야아 미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